여러분 안녕하세요. 세명가 태배우남 조승혁입니다. 천자문은 글자 천자가 다 다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 천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. 그것도 전서, 예서, 해서, 행서, 초서, 오체를 천자를 공부하시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절대 그냥 진도 나가지 마시고요. 천천히 반복 학습하셔서 본인의 걸로 만들기를 저는 권유합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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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